요거는 오늘의 유머 제가 유머 강사가 됐을 때 아주 우연한 계기에 됐는데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유머를 제가 재미있는 유머를 써서 180장을 140일 동안 뿌렸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억지로 이렇게 180번을 웃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어느 분은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요. 어느 순간에 제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울증일 때 동네 엄마하고 가위바위보 원샷 가위바위보 원샷 이거 지는 날은 소주를 맛도 모르면서 두 병 세 병 먹었어요. 요즘 의외로 우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허락받고 태어난 거 아니지만 죽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나 죽어도 되겠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우울증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유서 써놓고 아이오를 마지막으로 살아가는데 대학 때 은사님을 만난 거예요. 25키라 빠진 저를 보려고 휙 지나가시는데 교수님! 이랬더니 누구세요? 저 박윤혹이에요. 아니 너 학교 다닐 때 웬만한 사회 같은 건 네가 다 봤는데 어쩌다 네 꼴이 이렇게 됐냐.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얼굴 색깔은 이러고 하니까 저희 은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죽으려고 한강에 갔대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빠지려는 순간에 누가 등을 딱 잡더래요. 이보게 젊은이 지금 빠지면 감기 걸려 여름에 와서 빠져 이러대요. 자기가 그 일 듣고 너무너무 웃음이 나와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은사님이 해 주시면서 인호가 너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1%의 행복과 남편의 장점 100개를 찾아와라. 선생님 남편 장점 100개 없고요. 1%의 행복도 없어요. 아니다. 오늘 찾지 않아도 되니까 꼭 찾아라. 숙제다. 여기 계신 분들 깨지 않아야 할 시간에 잠이 깬 경우들 다 있으실 거예요. 새벽 3시 반 그때도 술을 먹고 속이 너무 아파서 눈을 떴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아니 애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신발 벗는 데다 애를 팽겨쳐놓고 저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내 1%의 행복은 내 아들이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아들을 위해서 우울증을 극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서점에서 유머책을 잔뜩 사다가 쌓아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재미있는 게 두세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야 하고 딱 포기할 때쯤 어느 날 읽은 유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어떤 유머였냐면 하느님마다 안 되는 사람이 저요. 죽으려는데 뭘 먹고 죽어야 자살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쥐약을 먹으면 100% 성공합니다. 약국에 가서 선생님 쥐약 사는데 쥐약 주세 그랬더니 어머 어쩌나 쥐약은 없고 이게 있는데 하면서 딱 꺼낸 거 보니까 끈끈이야 끈끈이. 사람이 쥐가 죽는 끈끈이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용기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딱 넘겼더니요. 사형수가 형을 받으러 가다가 바로 헛되는데 아우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누군가가 죽고 싶을 때 이거 웃음이 나오겠다. 그렇다면 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다. 나 혼자 웃을 게 아니라 남도 웃게 하고 나도 웃자. annah 잘 모르겠다. 사형ницей Agent